공족같은 춘향절개 꺾으려 나냥이라는 기생이 옥으로 내려가 천원 만으로 달래갔다. 적적한 심약한 술상 재료들이 오고 복으로 내려가서 야야춘향 날치운디 창처가 어떠거냐 지인지가 흐리부째던 자유원짓 털사허여 이제와 서무는 일은 푸대누여 생각마라만은 너른꽃집도 맹랑차라 앵두서 오리려 화요이비 시시전 어느 젊어시이 후십춘광튀견이 또 봄물만나 즐기다가 화볼송촌 춘작에라 삼추지 그리 몸지르면 다 아픈지 그리 동심이라 화지르면 전무정근 어느 나부도라우며 일색홍한 유재문도 소년 십오 이십시오 장부호그리 사랑타가 영유건원 허성아야 주여 청사무성서를 귀밑디 소리치면 따로름남자없느니라 너 죽어도 허지되고 나 죽어도 흡질진생 허성시오르러올서냐 녹음방쪽 좋은대주인 머신들 새로만나 천만주택 논일저그 고정을 벌어지고 심지진이 미겁하면 어찌하니 좋을서냐 오늘 마참통원을 갔더니 사또께서 공사없어 혼자간 저베로 외래올 너를 이제 불러드려 구제 허락을 안이루면 아주 박살헌다이지요 내 뜻단 빈망허주 내가 나와서 이 말인지 마음을 강작하여 날과 같이 들어가자 순양이 이 말 듣고 말인지 오래가는 내 말을 들어보소 내 구제 빈 남과 달록 청년 거저상어 수종 청송 금시라 극복중 12장 숭백죽젤 구전절행은 인재로서 허락허면 청송인 왕락 불어노고 설이신 듯 무십말로 발으면요 유무정 열후리치고 상하동락은 허잔말간대구 지빌어지로 장차명을 바추자니 사또쩍이 어쭙지롯 춘향을 날어보니 귀전 뭐가 안해요 어서 박사를 죽여주면 군대중 천놓지나로 삼촌동원을 올라가서 이몽룡을 보겠다고 네 말이나 전하여라 나년이 무색하여 가져갔던 주왕을 풀어놓은 질몽은 채 험한이 돌아간 후에 춘향이는 혼자 앉아 사탄을 오므로 울지 내가 이제 웬일이냐 종국이 시지었나 규시리비언니 일조랑구를 입에 걸고 문하리나 수시지오며 내일이나 시지올까 시달되고 물는 없도록 바래다가elafol Sharing 한글자막 by 한효정